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원로목사 소천 한국교회의 큰 별치다 조윤기 목사님 소천 조윤기 목사님의 장례 일정입니다. 한국교회장으로 5일간 진행합니다. 첫번째 조문일정 9월 15일 수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이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빈손은 배단이 흐릅니다. 두번째 천국환송예배 9월 18일 토요일 오전 8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세번째 하관예배 9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오살리기도원 묘원 주의사항 성도님들의 조문은 가능하나 정부 지침에 따라 천국환송예배와 하관예배는 가족들과 순서자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유튜브를 통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기 원로목사 천국환송 20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취향받는 조윤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8월 14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향년 86세입니다. 조윤기 목사는 뇌출혈성으로 이날 7시 13분 서울 영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소천했습니다. 조 목사는 지난해 7월 16일 교회 집무실에서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힌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22일 뇌출혈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았고 지금까지 입원 치료 중이었습니다. 조 목사는 1958년 대조동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한 뒤 당시 최자실 전도사와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천막교회를 세우며 목기를 시작했고 5중복음 3중축복 4창원의 용성으로 단일교회 역사상 성도수 78만명이라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습니다. 1966년부터 1978년까지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의 기하성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2008년 5월 여의도 순복음께 원로 목사로 추대됐고 후임으로는 제자인 이용훈 목사가 추대되었습니다. 2008년 원로 목사로 추대된 이후 지금까지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고인은 빌리 그레이언 목사와 함께 세계적인 보험 전도자로 손꼽히며 한국과 세계교회의 강력한 성령운동과 철회예배, 구역조직위의 핵심원리를 전수했습니다. 조목사는 세계 최대의 교회라는 타이틀에 그치지 않고 구피플, 사랑과 행복 나눔재단, 심장병 어린이 돕기운동,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 설립,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의 운영, 평양 조용기 전문 심장병원 건립운동 등 각 분야로 전인구원의 사역을 왕성하게 전기했습니다. 한세대 순복음영산신학원, 미국 베다스다대, 국민일보, 신앙계, FCTV, 구TV, 기독교 보건방송 등을 설립하며 신학교육과 문서방송성계에도 힘썼습니다. 오산리 최사실기념금식기도원 국제교회성장연구운동을 통해 교회부흥의 원리를 전세계에 나누며 성령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빈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배단위홀에 마련됐으며 장례 예식은 18일 한국교회장으로 진행됩니다. 하관 예배는 같은 날 오전 10시에 열리며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 최사실 국제금식기도원 묘원에서 열립니다. 유족으로는 장남 시준, 차남 민재, 국민일보 회장, 삼남, 승제 한세대 이사 등이 있습니다. 장례 일정 내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조용규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